데케이드 오브 럽, 호기심의 10년, XSFM 올여름 국내 여행 준비의 난이도를 높인 미션 중 최악의 빌런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KTX였습니다. 코레일 앱에 빨리 들어간다고 들어가봐도 괜찮은 시간대는 너무 빠르게 매진되어 있었던 거죠. 알고보니 코레일이 야놀자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KTX에 야놀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석을 배정했던 거였습니다. 이 문제는 23년 5월 24일 수많은 경제지와 관련 언론들에게 뿌린 보도자료로 이미 실토된 상태였습니다. KTX와 국내 숙소를 함께 예약하면 50% 할인이라고 말이죠.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KTX는 코레일의 유일한 흑자 상품입니다. 그냥 내비둬도 웬만하면 가득 들어차니까 코레일은 무조건 이득을 얻죠. 타 업계와 결합 상품이라는 건 안 팔리는 상품을 결합 할인이라도 해서 땡처리할 때 내놓는 것이고 이미 많이 팔리는 상품을 결합 할인한다는 건 그 할인액만큼 공사는 손해를 보고 야놀자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건데 대체 이런 결정을 누가 한 걸까요? 해당 부서의 실무라인부터 간부, 사장 혹은 그 이상의 결제선 혹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 이들 중 누군가에게 공식적이지 않은 경제적 이득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부터 의심해보면 되겠습니다. 공익에 도움이 되는 민영화와 그렇지 않은 민영화가 있는데 후자는 극소수의 관계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특성이 있거든요. 휴가철 끝나물의 애증의 정치클럽입니다. 애증의 정치클럽 멤버들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유빈입니다. 윤세민 에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중에 올여름에 국내 여행을 가본 건 저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셨죠? 부산에 야구보러 올여름에 여행을 안 간 게 저밖에 없네요?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이상한 거예요. 예년보다 표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게다가 어떤 객실은 아예 띄우자마자 텅텅 비어있는 거야. 브로노마스가 탔나? 그래서 카니엠 웨스트와 고깃집 가는 친구들이 탔나? 아니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보니 야놀자한테 일부 좌석을 먼저 배정해 주기 시작한 거죠. 이상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팔리는 물건을 왜 결합할인을 합니까? 공사가 일부러 손해를 막으면서 우리가 고속버스 탈 때마다 고속버스랑 거기 근처 숙소 할인하면 무조건 그때만 할인해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먼저 펴주겠다. 때려 죽이고 싶을걸요? 고속버스는 심지어 텅텅 비어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냥 가서 예매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예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외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회원가입 하라고 하면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무슨 혜택을 준다고 해도 회원가입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그런 부류인 저도 KTX 코레이로 회원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표고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상하고 해괴한 결합할인입니다. 이 비슷한 일은 제가 경고하고 정말 아무 언론도 궁금해하지 않고 지나갔던 서울 수도권 지하철 결합할인 상품도 마찬가지죠. 안 그래도 어차피 지하철 타는 사람들 차고 넘치는데 왜 갑자기 킥보드랑 결합할인을 하냐. 킥보드 좋은 일이잖아요. 어느 공무원한테 리베이트가 들어갔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 휴가와 관련된 얘기는 내일 이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왕 다른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베리비클럽 장시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때는 고전의 재발견 평상네이처 진경욱, 경기도 김치의 진술 콕집어콕김치, 대한민국 유로 반값성리대 29데이즈,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집어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집어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땐 콕집어콕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욱 평상네이처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후기를 제가 읽어드리죠. 신지 땡님 길어요? 1편 3번의 비프음이 들리며 갑자기 부팅이 안됐습니다. 잘 세보셨군요. 원래 부팅 안될 때 비프음은 3번입니다. 어 그래요? 삑삑삑 구글링해보니 VGA 문제라고 해서 4070TI를 질러 교체했는데도 아... 돈 많고 바보 안되더라고요. 집에 구형 GTX460을 아... 옛날에도 부자였어요. 계속 바보예요. 이 정도로 쓰는 분인거죠. 네. 끼워도 동일현상 발생했습니다. 보드 문제인가 싶었으나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직접 들고 컴스테이션에 찾아가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메모리에 먼지가 껴서 그렇다더군요. 바보처럼 그래픽카드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를 안 본 겁니다. 이때 해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시죠? 메모리를 뽑아서 훅 붑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그러나요? 지우개로 지웠죠? 네. 지우개요? 지우개로 접촉단을 슥슥슥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부팅될 때 비품은 제가 알기로는 90%는 메모리인데 이왕 온 김에 CPU와 보드 업그레이드 하자고 마음먹고 전날 조사한 AMD CPU 4세대와 5세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친절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각 세대의 차이를 모니터로 클럭스와 코어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결론은 현재 사용하는 CPU에서 업그레이드해도 게임 속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판매에만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다면 최신 세대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셨겠죠. 감동했습니다. 고민 좀 하다가 코어수가 많은 4세대 CPU를 교체 4070CI를 사용하기 위해 파워도 바꿨습니다. 손수 교체 후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해주셨습니다. 컴스테이션 AS 대만족입니다. 어쨌든 사고 싶으셔가지고 사긴 샀네요. 파워는 가끔 갈아줘야 하긴 하니까요. 2편. 아랫글을 올리고 집에 갔더니 비품이 3번 들리면서 부팅이 안 되는 동일 증상 발생. 연락드려 문의하니까 이것저것 말씀해 주셨으나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봐야겠다고 하시기에 용산에 다시 갔습니다. 컴스테이션에서는 문제없이 잘 됐습니다. 어이없더라고요. 멀티탭 전력 부족이나 모니터 케이블 문제일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지하 가게에서 고전력 멀티탭을 구입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미늄으로 생긴 거죠. 가는 길을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길이 복잡하다며 직접 데리고 가주시고 그럼요. 초심자는 100번 설명해도 혼자는 못 찾아갑니다. 선인상가죠. 레벨업이 한참 돼야죠. 거기서 몬스터 좀 많이 만나고. 네. 제가 30살에 거기서 길 잃고 우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나마 지금은 길 잃고 울기만 하잖아요. 유피님 30살 때는 길 잃고 울고 있으면 누가 와서 돈 뺏어 갔어요. 그럼요. 그냥 지금은 맨 던전인데 그때는 이제 빌런 많은 던전. 그렇죠. NPC 전투력 높은 던전. 걔네들 되게 정력직이어서 어디 숨기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안내해 주는지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직접 데리고 가주시고 멀티탭을 골라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요. 멀티탭 못 골라요. 실력 없으면. 3000W든지 2000W든지 이게 알미늄인지 아닌지 접지단자 어떻게 되어있는지 누가 알아봐요. 어? 월티탭이다. 그거 하는 거죠 그냥. 예쁘다. 어? 월티탭. 흰색 나는. 그럼 망해요. 오전에 4070TI 구입했다고.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USB-C 케이블 40W짜리인지 20W짜리인지 60W짜리인지 100W짜리인지 PD인지 퀴차지인지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지금 아무것도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힘들여가지고 공부를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는 콘센트도 알아봐야 돼요. 나 건조해제사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저희 지금 파란색 케이블 타이가 묶여있는 건 45W고요. 빨간색 케이블 타이가 묶여있는 건 65W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맥북 프로를 충전할 수 있고요. 파란색은 작은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죠. 이거 봐요. 모르고. 안 돼! 집어 던진다고. 오전에 4070TI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드라이버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전 거 삭제하고 재설치하라고 안내하셨는데요. 부팅이 안 돼 못했다고 하니까 직접 윈도우 안전모드로 들어가서 삭제도 해주시고 설치도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사장님 월급을 떼서 직원에게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원래 그러고 있는 게 회사 아닌가요? 저도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재월급이 없을 거예요, 요새? PS, 사장님께서 그 아이씨 티셔츠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좋습니다. AS도 만족스러운 컴스테이션입니다. 이달의 PC는 액세스몰에 있어요.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클럽 베비클럽장은 미국에 가서 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봐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활동하는 미국인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정을 조금 하자면 오른쪽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왼쪽이라고 많이 비판받는 그런 운동이에요. 운동으로서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DC에 갔더니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들도 있길래 그냥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DC는 어딘가요? 아, 워싱턴 DC. 워싱턴 DC. 어제 말한 그 DC가 아니죠? 아, 네. 워싱턴 DC 인사이더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DC 워싱턴 갤러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DC에 다녀왔는데요. 미국인들은 DC라 그러는구나. 아, 그럼 제가 워싱턴 DC라고 해야겠네요? 아니,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싱턴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워싱턴 주와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라도 시애틀이 있는 DC라고 부르죠. DC라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워싱턴 DC에 다녀왔습니다. 네, 외황화나 시트콤 같은 거 보면 뉴욕을 그냥 시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 이미 세종도라는 게 있었으면 세종시는 특별시, 자치시 뭐 이렇게 불렀을 거라는 겁니다. 대구도 동성로 그냥 시내라고 불러요? 아, 그러니까 그런 언어는 익혀놔야죠. 이제 대구에서 옛날 야구장 있었을 때 택시 타면 시민구장 가주세요라고 해야지. 미친 서울놈이 대구구장 가주세요. 어디요? 라고 되묻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워싱턴 DC에 다녀온 이유는 이제 얼마 전 7월 27일이 이제 정전협정일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시작한 날 이러면 다들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전쟁 자체가 이제 6.25라고 불리기도 하고 모두가 아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끝난 날은 언제일까요? 물었을 때 그 끝난 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질문 자체가 트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전협정일이라고 부릅니다. 53년 7월 27일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아직도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휴전상태다. 이거를 다 알긴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제대로 아는 이들은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민방위 가면은 거기 나올 강사들이 거의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아직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네. 저 학교 다닐 때도 그거를 강조해서 이제 배우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한국전쟁은 이제 잊혀진 전쟁, 폴가트 워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렸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해리스폴이라는 조사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올해 초에 조사한 게 있어요. 이제 미국 시민들 대상으로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냐라고 이제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런 폴을 했어요? 네. 이제 40%의 응답자가 이제 한국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32%만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28%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역으로 답을 알고 있는 미국인이 많아서 놀랍네요. 네. 그렇죠. 이제 32%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격려할 만한 수치일 수도 있는데 이렇듯 이제 미국에서 오답이 이제 정답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냐고 물었을 때 아는 미국인은 이제 32%에 불과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인식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마저도 이제 이전에 보였었어요. 네. 워딩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워딩 실수인데 사실 이제 저만 그렇게 크게 느껴졌고 아무도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간 워딩 실수이긴 하지만 이제 2021년 4월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t's time to end America's longest war.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쟁을 끝날 때가 왔다. 그래서 철수했는데 아 끝났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문장이 앞뒤가 다 틀렸네요. 그렇습니다. 하나 둘. 그런데 그렇죠. 이거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게 사실. It's war time 사이에 낫을 붙이면 옳은 문장이 됩니다. 네. 미국이 치르고 있는 전쟁 중에 가장 오래된 전쟁은 이제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에서 이제 치열하게 싸운 이제 중국 있잖아요. 중국과는 이제 25년 뒤에 수교를 맺었어요. 미국은 중국과 이제 25년 뒤에 수교를 맺고 베트남과도 이제 미국은 9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22년 후에 수교를 맺죠. 일단 베트남 정은 진 걸로 결판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북한과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 이제 70년 정전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적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과는 수교를 다 맺은 상태인데 북한과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랑 북한 빼고는 다 사이 좋죠. 이 사안의 심각성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의 근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하고 그랬듯 중국하고 그랬듯 수교의 문을 열었으면 한반도의 상황은 영 달랐거든요. 그런데 베트남하고 했는데 왜 안 돼? 혹은 분쟁지역 예멘하고 했는데 왜 안 돼? 팔레스타인에도 온정주의적인 손길을 내밀었으면서 왜 북한은 안 돼? 라는 질문이 여전히 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만 여전히 특이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죠. 한국 전쟁은 아시다시피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인해서 휴전상태에 돌입을 했어요. 그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27일은 정전 70주년을 맞는 기념일이었던 거예요.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 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얻고 있는 피해는 여전히 막심한데 어느새 이제 저희는 되게 거의 무뎌진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지 않죠. 그런데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오래 지속된 전쟁 상태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알 수는 있어요. 미국의 전반적인 인식은 이를 할지라도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던 미국인들이 존재해왔어요. 저 또한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코리아 피스 나우라는 풀뿌리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벌이는 한반도 평화운동에 동참을 해왔는데 주로 하는 활동이 뭐냐면 각 지역에 있는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이런 결이 아니라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들을 설득하는 그런 풀뿌리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 중에 하나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곳이 애틀란타고 조지아주였으니까 조지아 지역을 담당했는데 당시 저랑 이제 코디어네이터 역할을 함께 하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 활동가는 이제 한인이 아니었어요. 흑인 활동가였는데 함께 협력하는 단체 자체가 조지아 원드라는 단체였어요. W-A-N-D. 네. 조지아 원드. 이거는 이제 여성 그리고 환경 사회적인 이슈에 관련해 입법 활동을 벌여오는 단체였는데 그 한반도 평화운동 취지에도 공감해서 이제 열심히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반도 평화운동 하면 이제 한인들이 주도할 것이 있고 다 한인들만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코리아피스 나우라는 풀뿌리 운동은 굉장히 미국인들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이러한 한반도 평화활동가들 약 500여 명이 한반도 평화행동, 코리아피스 액션이라는 행사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주 목적은 현재 미국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법안이 있어요. 이제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라고 이제 HR 1369라는 번호를 받은 법안인데 여기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요. 이 법안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 및 평화협정을 촉구하고 있는 법안이에요. 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현재 반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오토원비어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데 2017년에 오토원비어라는 미국인 투어리스트가 북한에서 갑자기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미국에 돌아와서 액류가 1년 넘게 돼 있었죠. 네. 아마 원래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무슨 선전물을 이제 훔치려고 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깜깜 무소식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에 돌아왔는데 식물인간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오토원비어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미국은 미국인에 대해서 이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조치를 해제하라 이런 어떤 취지도 담긴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행동은 3일 동안 다양한 행사를 했어요.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학습회의도 벌이면서 다양한 행사를 했는데 저는 이 행사가 굉장히 뜻깊게 느껴졌던 것은 이제 구성원들 자체가 굉장히 다채로웠기 때문이에요. 아니 한반도 평화행동인데 그렇게 많은 다채로운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나 보네요. 아까 말씀하신 원드, WAND도 여성단체 조직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성단체고 여성의 관점에서 비핵활동 운동도 하고 환경운동도 하고 정의활동도 하고 이런 단체인데 한반도 평화라는 이제 취지에 공감을 해서 같이 움직인 어떤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에는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그동안 평화공공외교를 펼쳐온 한인 유권자 단체들도 있고요. 북한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쳐온 단체 아니면 여성평화운동 단체나 아니면 미국의 참전연사 단체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전단체 그리고 종교단체 등 정말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말 그대로 다세대 그리고 다인종 다 분야의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운동을 하면서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광경이에요. 한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한국인도 아닌 미국의 정치인 및 활동가들은 왜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갖고 이 운동에 동참하는 걸까. 간첩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요.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지성호 의원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이 운동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 오피니언을 썼어요. 간첩이라고요? 뭐 그런 친북적인 그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긴 했는데. 지난 회기의 세토민 출신 국회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헬머스업 잠깐 이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사에 참여한 이들한테 이제 직접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국인들이 동참하는 이유를 직접 묻기도 하고 이제 공개적인 발언을 듣기도 하면서 이들이 왜 여기에 동참을 할까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자주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들은 어떤 미국인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미국 본인 자국의 과도한 군사화 및 폭력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 끼치는 피해가 막심하니까 그중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도 그러하고. 네. 그래서 자국이 이제 해외의 이런 어떤 군사적인 확장을 하는 것을 이제 최대한 막고자 하는 그런 책임 의식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물론 미국은 한국전쟁의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약간 코피노 문제의 책임감을 느껴서 뭔가 활동을 한다는 그런 감각인가요? 네. 맞아요. 그런 심정도 이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대리전이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 한국에서 열린 거다. 라고 하면 또 책임을 느끼는 미국인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벌인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선 바바라 리 하원의원이 있어요. 이제 클리포니아주의 하원의원인데 이분은 이제 한반도 평화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이제 한국전 참정 용사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앵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바라 리 하원의원은 아버지를 통해서 한국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을 했고요. 7월 27일 이제 한반도 평화 행동의 기획으로 열린 기재회견에서 이분이 이제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집단적 망각 상태에서 깨어나서 한국전쟁이 야기한 파괴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평화와 인간 안보에 뿌리 내린 새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인간 안보가 뭐예요? 네. 인간 안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안보라고 하면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항하는 개념을 이제 나온 개념인데 이제 그런 어떤 군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어떤 관점입니다. 군사가 아닌 인간의 초점을 맞춘 안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북한이 이제 적국이잖아요. 이제 적국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이제 안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군사비를 증강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북한의 제재를 가해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 안보의 개념은 이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제재로 인해서 실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제재가 리프트 제재가 풀리는 것이 오히려 이제 북한 주민들을 안보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 그것이 이제 옳은 길이다. 인간 안보. 인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개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 정치학을 좀 뒤흔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미없는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 좀 얘기합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부터의 체제가 아직 깨지지 않은 지점이 있다면 국민국가 개념이 아직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동일하게 보는. 이것은 이후에 공화정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외교를 하고 전쟁을 벌일 때 국가의 편을 국민이 드는 걸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 안보. 인간 안보의 개념은 유엔티피가 처음 만들었는데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가 그 국민국가 개념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국민국가가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전쟁을 하거나 사륙을 벌였을 때 그 국민들은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국민들의 안보는 국가의 안보와 이해가 상충돼. 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는 게 실제로 서큐이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쓰는 단어는 프리덤이에요. 프리덤 프롬 피어.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을 권리. 자유. 프리덤 프롬 원트.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폭력 때문에 결핍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자유. 네. 맞습니다. 같은 걸 인간 안보의 본질로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에게서 핫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보을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자체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거네요. 국민국가가 국민들의 안보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 물러서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베스트팔런 조약 체제는 한 적이 없거든요. 군사적인 위협을 위협상황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인권의 위협을 위협상황이라고 간주하는 것이군요. 네. 저 대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보라 리 의원은 미국의 과도한 군사화를 늘 비판해온 입장이었는데요.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이고요. 이제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무력사용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도 군사력을 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법안이었는데 이게 테러 직후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반대 투표를 한 인물이에요. 바보라 리 의원은. 제가 알기로 이때 좀 떴습니다. 이 양반이. 그때 반대 투표를 하고 살아남아 있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직까지 건지합니다. 정치와 언론의 괴리 상황이 이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언론은 아들 조지부 씨를 꽤 싫어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1년에 벌어진 전범이라 할 수 있던 일들. 전범이죠. 조지부 씨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비판했어요. 조지부 씨가 그때 청문회 나가서 국회 나가서 맨날 하던 말 있잖아요. 그럼 대체 이걸 왜 출신하려고 하느냐. 꼭 신의 부르심 아니면 인투이션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 신놈이. 지금은 제정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땐 트럼프 보다 더하게 봤거든요. 언론은 그렇게 봤는데 애국 코드가 물결치면 미국 정치는 쓰러져 나갑니다. 그걸 보여줬던 상황이죠. 바보라 리 만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놀란 게 토언비어 사망 사건 때 전 미국이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아버님도 부모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언을 했고. 그런데 지금 벌써 여행금지를 해지시키자는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내심 놀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따가도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주류에서 환영받는 그런 입장은 아니긴 해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좀 있는데 주류 의견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한국 와서 활동했으면 바로 세무주사예요. 그럼요. 참 타르텔이죠. 그래서 바보라 리 의원이 얼마 전 뉴스위크에 기고를 했는데요. 거기서 미군이 북한 도시의 80%를 파괴한 것. 그리고 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요. 또한 한반도의 군사 고도화와 핵위기 비용이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면서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건설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노련하네요. 양쪽을 건드리는군요. 노동당이나 진보당, 민중당.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민주당의 코어에 해당하는 다선 정치인들도 이렇게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정권을 잡을 만큼 표를 넣기 시작하면서 이 말을 감히 못하죠.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북한을 파괴하고 이산가족을 만든 책임을 묻는 말은 버니 샌더스가 한 말 같고 그 다음 뒤에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왜 한국의 군사 고도화를 돕고 있느냐는 트럼프가 한 말 같잖아요. 사실 이게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보면 이게 상식적인 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버랄리 의원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댄 리프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군 예비역 공군 중장이에요. 그러니까 쓰리스타. 그런데 이분한테서부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미군인으로서의 어떤 위기를 촉발하면 안 된다는 이런 책임 의식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리프 중장은 이제 미군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를 오래 했고 한국에서도 이제 연합사령부에 복무한 적이 있어요. 태평양사령부 갔던 사람은 연합사 5입니다. 네. 네. 보직상.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분은 이제 전투기 조종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 공격 수행 훈련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핵 관련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정말 가장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고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 네. 그렇죠. 한반도에 얼마나 과도한 군사력이 포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위험한지에 대해서 정말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칫 실수 하나로 북한과의 핵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위험 앞에 서 있다. 우리는 그걸 트럼프 때 경험했죠. 네. 크고 아름다운 빨간 버튼을 자랑하는. 네. 빨간 버튼 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화협적을 추진하는 것이 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부는 원하지 않으며 이 사람을 사찰할 것입니다. 이미 뭐 국정원에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쓰리스타인데 미국은 쓰리스타 출신인데. 미국은 카르텔이죠. 그런데 지금도 현역으로 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예비역이니까. 아 예비역이니까. 네. 예비역이니까 아마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겠죠. 현역이면 이런 정치적 활동을 미국도 못하겠죠? 안 되죠. 미국은 국방과 관련된 의견을 그나마 낼 수 있는 사람. 국회를 빼면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문민이죠. 언제나. 군인이 나불 되면 큰일 납니다. XSFM입니다. 노경 중 으뜸이라 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벗어.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 노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조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 옹. 평상 네이처.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이번에는 평화활동가한테 의견을 물었는데요. 세계적인 여성 반전 평화운동단체 코드핑크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설립자 메디아 벤자민 대표는 평화활동가로서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했는데요. 코드핑크라는 단체는 지난 20년간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반대하면서 군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기후위기나 보건복지 혹은 교육 등의 예산으로 돌리는 그런 운동을 해왔어요. 메디아 벤자민 대표는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고 한국에 와가지고 미군 기지 확장 반대 시위에도 참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반도 분단은 미국의 군비 증강을 불러일으키며 기후위기로 인류의 생존이 걸려있는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 군산업체의 배만 불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 분단의 문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나와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소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단체에는 역설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미군이 떠나는 게 기본적으로는 찬성이지만 미군이 떠나버리면 탈레반 휘하에 놓여있을 시민들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성주의 반전단체가 하는 일의 일관성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가 간절한 미국인도 있었는데요. 한국전 포로 및 행방불명자 유가족협의회의 리그 다운스 대표가 그러했습니다. 7월 28일에는 학술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그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그의 아버지의 유해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정권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유해발굴단을 잘 운영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때라서 말이에요. 학우회도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아버지의 유해는 북한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새 직장에서 일을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이제 예비군으로 다시 소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고 10개월 후에 이제 연락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2차 대전에서도 살아남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닉 다운스 대표는 그래도 이제 2016년에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유해가 있을 만한 곳을 이제 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 측과도 이제 협상을 대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오바마 정부가 불허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발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고요. 정보가 되게 상세하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 영토 내에 현재 아마 그 북한 지역에 있는 이제 미군 유해는 한 52009 발굴되지 않은 유해가 그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정보가 다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 발굴 작업을 못하는 게 더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미국말로 하면 이제 VOW라고 하죠. 참전 용사. 네.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훈을 어느 나라보다 잘 아는 나라인데 미국은 한국도 요새 흉내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 정전 70주년 관련 홈페이지 보면 원래부터 되게 잘 아는 나라인 것처럼 쭉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참전 용사의 유해를 발굴해오면 평화협정을 해야 되네요. 네. 이분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아버지 유해 찾으려고 뭔가를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그렇게 되나 봐요. 어떤 말일까요?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발굴만 빼고 70년 동안 모든 걸 다 해본 거죠. 작전 기록을 대조해 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디서 이 부대가 작전에 실패했는지까지 봐가지고. 그리고 이분은 되게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 발굴이 못 된 거는 사실 미국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아버지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미국 정부가 협상을 하려면 북한에 뭔가를 줘야 될 테니까 그게 하기 싫었던 게 크다라고 해석을 하시나 보네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가 굉장히 어떤 특이한 케이스이긴 했었지만 현재 바이든 정부의 기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완전한 핵폭이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깔려있는 기조니까요. 네. 그래서 이처럼 정말 다양한 활동가들이 한 목소리를 이제 북한과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번 회기에서도 이 한반도 평화법안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때부터 우린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자체가 굉장히 좀 냉담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부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평화협정보다는 당장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심 없다. 네. 당장의 위협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전례 없는 횟수의 미사일 발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 미국 방산업체랑 친하다. 라고 제가 극화한 말은 아닙니다. 이분도 나오셨나요? 이 자리에? 아니요. 아니요. 이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이제 그 브래드 셔먼이 이분한테 질문했을 때 거기서 나온 대답이에요.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이제 김정은과 다시 친구가 될 거다. 이런 어떤 그 본인의 소셜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지금 또 친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보통 우파들이 눈물 짓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기존의 우파 엘리트들이. 일단 웃는 건 총기협회밖에 없고 군산복합체와 방산업체들이 트럼프를 싫어하죠. 네.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이제 기록 같은 거 찾아보면. 북한을 이제 전략적으로 냉전의 찌꺼기라고 부릅니다. 냉전이 없어졌지만 냉전 한 조각을 남겨놔야 방산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전략적 물자는 무슨 돈으로 누가 만들어서 팔았나. 그들이 의회 행사하는 로비력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배하고 있고 그렇다면 북한은 영원히 개혁개방을 할 수 없다. 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워싱턴 DC의 시각. 이거 거기에 관심이 없고 도너드 트럼프는. 네. 그래서 정말 주한미군 축소를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시도도 했었죠. 한반도 평화법안이 되게 실제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러네요. 미국의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이뤄낸 기적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이받다 보면 승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과감하기도 하고 시기상으로도 위험하기도 하고 발의한 의원이 표정이 될 수도 있는 법안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DC에 모인 단체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미 전 지역구에서 풀뿌리 로비 활동을 하면서 연대해 왔는데요. 그 결과 이제 하노에이 회담이 결렬되는 시기였죠. 이제 2019년 2월 그 당시 이제 민주당 로칸나 하원 의원을 통해서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서 이제 51명의 공동 발의를 입건했어요. 결국 이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제 폐기되긴 했지만. 하지만 그 불신은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2021년 5월에는 이제 브래드 셔먼 의원. 네. 아까 언급했던 그 브래드 셔먼 의원에 의해서 한반도 평화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회기에서는 이제 45명의 공동 발의자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45명이 나오던 했어요. 네. 하지만 이것도 이제 회기 안에 이제 상정이 못 돼서 폐기가 됐는데. 자동 폐기. 네. 그런데 올해 3월에 다시 이제 셔먼 의원에 의해서 재발의가 됐어요. 현재 발의된 이제 한반도 평화법안은 현재까지 33명의 공동 발의자가 모였는데요. 사실 셔먼 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하기까지는 그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설득한 위주민주 참여 포럼이라고 했어요. K-PAC. 이들의 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긴 뭐 하는 단체인가요? 네. 그 미주에서 이제 한인 유권자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예요. 한인 단체. 네. 여기는 한인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숟가락을 얹은 적이 있는 의원들이 다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네. 한인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죠. 네. 한인들 노력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또 이 법안을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것도 저는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미 1.5세대들이 정서적으로 낡았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더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정서적으로 우리가. 네.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갈리는 사안이긴 해요. 그리고 또 좀 이따가 이제 더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 한국계 하원 의원이 4명이 있어요. 네. 두 명은 민주당 의원이고. 두 명은 공화당. 네. 그래서 두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두 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 어쨌든 이제 브래드 셔먼 의원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법안 관련해서 모든 아이디어는 이 미주민주참여 포럼과 최강철 대표가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굉장히 이들의 노력이 큰 공을 세웠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처음에 소개 드린 이제 해리스 폴 조사에서 또 다른 질문도 물어봤어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시각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한반도 평화협정을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한 미국인의 비율은 이제 2021년에는 41%였어요. 그렇게 높아요? 네. 그래도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절반은 안 되는 수준이 됐었죠. 네. 근데 이제 2023년 올해 초에 이제 다시 조사를 했을 때는 이제 52%의 미국인이 지지를 나타냈어요. 올해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발의가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다고 저는 보고 싶고요. 네. 그것이 희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이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한국에서 2법 D만큼 안 나올걸요? 그러니까 엄청 안 나오겠죠. 그럼 20% 나올까요? 하나 알려주는 건 이 결과 하나 알려주는 건 이게 그냥 진보적인 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트럼프의 일부가 도널드 트럼프가 방산업체의 손을 떼는 것을 지지하는 이유는 나랏돈을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데 쓰지 않는다라는 레토릭이 통했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트럼프가 말하지 않고 트럼피들이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건 그래서 군비가 축소되면 군인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다라는 건데 고전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거 원하지 않죠. 그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 이거는 극우 지지자들에게 좀 쉽습니다. 네. 군비를 아끼자면 평화욕정을 맺어야지. 그렇죠. 네. 셀프 디펜스 허락을 해. 우리 군 빠질 테니까. 이게 공화당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진보와 극우가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 당선됐을 때 진보적인 단체들 특히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잘됐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북한 대북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적인 어떤 시각에서의 상황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얼어있는 와중에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미국 시민사회의 지지는 자라나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시적 효과가 슬슬 나타나니까 더 열심히 일하겠죠.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법안이 발의된 시기들은 늘 북미 관계가 좋지 않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지속된 활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씨가 미국 의회에서 회귀를 거듭하며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반도 평화 행동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며 세계 시민들을 통해 평화의 싹은 점점 자라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앞 시간에는 대강의 그림을 스케치를 전달해 주셨고 잠시 후에는 몇몇 극우 인사들을 만나고 오셨는데요. 네. 우리 트럼프 영김도 만나고 오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대표님이 세계 시민 주제로 글을 많이 쓰시는데 그때마다 너무 뭔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세계 시민이 뭐냐. 우리 대통령이 잘 알아요. 네. 대통령이 굉장히 그 말씀 많이 하시고 딴 얘기로 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잘 해보세요. 파이팅.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원래 이제 에징의 정치클럽 전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이제 그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해왔는데 이제 한 6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애틀란타 지역에 있는 이제 난민과 이민자 출신 청소년들한테 이제 대학 입시 교육과 더불어서 가치관 교육을 이제 해오는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임파워링하는 굉장히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교육 의제로 적극적으로 이제 이들에게 이런 프레임에서 프레임워크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도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도 저 자신을 이제 설명하기도 되게 좋은 어떤 틀을 저는 발견을 한 거고요. 세계시민주의라는 것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난민 교육 활동이나 아니면 지금 애증의 정치 클럽 활동이나 저는 결국 제 정체성 자체를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평화를 만들자라는 것을 이제 모토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 활동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제가 이해한 세계시민주의에서 비롯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죠. 굉장히 어떤 애매하고 그런 관념적인 개념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저한테는 이게 좀 프랙티컬하고 이제 와닿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당초에 이 개념을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게다가 윤석열을 비웃어하고 윤석열은 비웃을 만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개념 정립이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세계시민은 냉전주의적 개념입니다. 냉전에서 철회장막 서쪽에 있었던 시민을 뜻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시민들. 그냥 어떤 체제에 복속되게 되어서 안온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피동적인 시민. 그냥 돈 열심히 벌고 착하게 살고 즐겁게 살았던 아름다운 대한민국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세계시민은 북소장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적이 있죠. 올로프 팔메의 정치 행보를 보고 배운 정치인들이 퍼뜨린 메시지. 왜 스웨덴 총리가 남아공에 가서 인종불리 정책을 막아서 나요? 왜냐하면 연대할 때 시민의 힘은 강해지니까. 나성인하고 한국인들이 정치에 개관심 없다가 미국에 들어서게 된 한국인들이 LA폭동 이후로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길게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 거죠. 정치를 연대해서 해야 할 사람. 실제로 그걸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계시민들이고 베트남계 미국인들이고 필리핀계 미국인들입니다. 베트남계나 필리핀계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 정부에서 뭔가 폭압적인 일이 벌어질 때 정치적으로 운동합니다. 입법하려고 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압력이 더 커요. 그런데 왜 잘 안 통하느냐.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안 끝난 건 아니거든요. 명분이 조금 약해요. 한국은 한인은 정치적 압박 능력은 아직 별 볼일 없는데 명분이 좋아요. 심지어 극우한테도 통해요. 일변.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세계시민주의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풀어냈던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 할 줄 알던 사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북한 같은 적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적으로 상정해 왔던 일본이나 일본과도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정신으로. 그러니까 그 노벨상이 굳이 이제 별 고민 없이 DJ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 줬던 임팩트가 무엇이었는가. 협박 정책이. 일단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의 시대잖아요. 러시아가 개혁개방을 선택한 소련이 개혁개방을 선택할 시대라서 러시아의 선택으로 인해서 철회장막이 무너졌는데 실제로 무너지지 않은 철회장막을 서방이 개입해서 자의적으로 무너뜨리는 행동의 선봉의 햇볕 정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장기적인 전 세계의 군축을 의미했고 러시아가 미국과 직접 논의를 통해서 핵학산을 억제하기로 하는데도 DJ의 정책은 군부를 때웁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노벨상이 그리로 갔던 거예요. 지금 한국의 보수는 이게 동네 바보짓인 것처럼 취급하려고 하지만 국제정치에 끼어든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네. TJ 말씀하시길래. 여튼 광고하고 돌아와서 그 구양반들을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질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콕 집어 콕 후기도 하나 집어왔습니다. 서땡우님의 후기입니다. 그동안 양가 부모님께 받은 김장김치를 아껴 아껴 먹다가 신김치가 되고 김치찜 재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죠. 아, 신김치 싫어요. 찜이 손이 많이 가서 젊었을 땐 맛을 몰라요. 아, 새김치가 좋아요. 주방 권력은 아내에게 있지만 최근 바쁜 아내가 신경을 안 쓰는 틈에 슬쩍 주문했는데 칭찬받았습니다. 진취적이지 못해요. 왜요? 아내가 바쁘면 주방 권력을 자기가 찬탈해야지. 쉽지 않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컵 놓는 위치가 맨날 틀린다거나. 용기를 내세요. 권력을 가져가세요. 권력을 가져가시려면 직접 김치찜을 하셔야죠. 했는데 오므라이스가 된다거나. 어, 네? 원래 인생은 에러앤트라이얼이에요. 자꾸 해봐야 돼요. 김치찜 한 3번 실패해봐야 돼요. 그게 반복되면 이제 권력이 없는 사람이 주방 근처를 서서히는 것도 권력자는 짜증을 내거든요. 다음번에는 다른 김치도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자세요, 자세요. 맛있는 김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섯대원님께 액세스몰에서 무언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현찰에 가까운 파워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렸습니다. 양질의 재료 산지 구매에서 직접 구매하여 저온창고 보관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햇삽 인증 업체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최상의 위생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가 생활할 땐 콕집어 콕 김치를 기억해 주세요. 굳이 제가 건조 에디터한테 아는 척할 필요가 없는 게 저도 사실 아직도 신김치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김치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김치찜이나 신김치 익은 건 좋아하는데 신김치를 싫어해요. 김치만 먹는 거요? 네. 저도 김밥 헤이븐의 땡협김치 좋아해요. 생생한 안 익은 김치 좋아하고 잘 익은 김치 좋아하고 저는 집에서 얘가 조금만 익었다 싶으면 바로 냄비예요. 아 저도요. 저 같은 분들 1kg 단위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벨비클럽장 나와주세요. 네. 다시 나왔습니다. DC에 며칠 계셨습니까? 한 3일 정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DC에 길거리에도 약쟁이가 많다던데. 피라델피아처럼. 네. 그냥 홈리스는 미국 대도시 가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고 특히 동북권 대도시에 심각하다고. 같은 단어인가요? 약쟁이와 홈리스가? 홈리스 중에 약쟁이가 많기는. 아니요. 한 50% 정도의 겹침이 있습니다. 우리 나성인하고도 얘기 한 번 했었죠.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생활 물가가 올라가면 좌절하는 농도가 짙어지는 만큼 약쟁이가 늘어납니다. 아무튼 DC에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랑 놀러 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좌절을 심어주는 극우 정치인들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반도 평화행동의 일환으로 참여를 했는데 DC에 있으면서 한반도 평화법안에 반대하는 이들도 맞닥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직접 만나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도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 그거를 조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닥뜨리셨어요? 찾아가셨어요? 네. 썰을 풀겠습니다. 보죠. 이슈 내의 벨비 특종. 극우 한반도 평화운동가를 만나다. 그래서 우선 공화당의 영김하원 의원인데 이분은 직접 대화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영김하원 의원은 정전협정체결위를 맞아서 한반도 평화행동 측에서 기자회견과 집회 및 행진들을 벌일 때 영김 의원은 의회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자금 조달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와 이건 한국에서 열린 청문회가 이름 같네요. 그러게요. 프리비어슬리 온 그 알질. 이 사람을 소개해드렸죠. 영김 의원은 미국 경치인 중에서 트럼프 다음으로 자주 나왔어요. 처음에 당선될 때는 한인들에게 며느리를 미국 국회에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시라. 맞아요. 지금 생각해도 낯부끄러운 코멘트를 하면서 당선이 됐던 진짜 어떤 에센스를 건드리는 인물이고 한인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다 말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리고 그 트럼피들이 공천권을 쥔 것으로 보이자 갑자기 극으로 돌변 한반도 평화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한인 의원이 되었습니다. 짜잔.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능란하다고 할까요? 코로나 때는 또 반대했죠 트럼프를. 보통은 쉽게 표현하면 되는 대로 짖거린다. 그래서 같은 한인 의원이 미셸 스틸팍 의원이랑은 조금 또 결이 달라요. 미셸팍은 완전히 트럼프 그런 쪽이고 차라리 지조 있는. 고민이 많죠 영김은. 트럼프한테 잘못 보이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확 넘어가자니 다음번에 당선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영김 의원은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과도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법안에 늘 비판적이었는데요. 올해 3월에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상정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안이 의도하는 바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평화는 힘을 통해서만 보장된다. 아니 이런 말을 들은 북한이 참 비핵화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너의 힘을 뺏어가겠다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미국의 기조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평화는 힘을 통해서만 보장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할 말은 아니겠지만 저 패겠다는 말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핵협장에 나오는 미국의 태도가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핵탄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가 가장 많이 있고 계속해서 최신화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북한 너희만 핵 비핵화해 이러면서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약속은 안 하잖아요. 그런 논리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영김은 2021년 동료 의원 34명과 함께 그 종전 선언을 반대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러한 기조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바이든 정부와 결이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말을 약간 하긴 했지만 지금 북미 간의 신뢰가 하나도 쌓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비핵화부터 말하는 것은 대화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싸운 원인을 가지고만 계속 얘기하겠다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트럼프와 대화가 됐을 때는 단계적 비핵화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존 볼튼이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을 하면서 그게 깨지게 됐죠. 판을 깼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염김 의원은 정전협정체결일에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성격의 청문회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청문회가 열린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 의회 빌딩에 들어가게 됐는데 조지아주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지아주의 주민으로서 미팅을 하러 간 김에 걷다가 보니까 갑자기 청문회장에서 이런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들어가서 착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미국 의회는 그래요. 의회 자체는 출입증을 받고 들어가는? 출입증도 생각보다 그렇게 보안이 이번에 이렇게 스트릭트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회 토론회도 그렇던데요. 그래요? 예측만 내면 뭐. 네. 거기 신문증 내고. 그래도 쓰긴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에는 쓰는 건 없어요. 미국에서. 아니. 청문회장에 그냥 들어가서 앉았다고 하시길래.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고등부 예배 들어가도. 그럼 염김 의원 하는 말을 들어보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의 요지는 이거예요. 현재 북한은 제재를 피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오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것이 어떤 청문회의 요지였어요. 현 한국정부로의 도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행동 측에서 주장하는 정반대 얘기죠. 왜냐하면 활동가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너무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인 여행 금지 조치 때문에 그동안 북한 내부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던 단체들이 예전처럼 이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게 됐고 이런 구호 물자들이 더 이상 이제 북한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로 인해서 정말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심각하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BBC 기자가 잠입해가지고 그 아사 관련된 취재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더 늘었다고.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행동을 주관하는 단체 중에 하나인 이제 워먼크러스 DMZ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몇 년 전에 이제 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인권 피해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거기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보수적인 추산이긴 했는데 제재 때문에 적어도 이제 4천 명이 이제 굶주림으로 아마 아사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조사 결과도 발표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매파처럼 움직이면 굶어 죽는 시민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국제관계를 생각했을 때도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니까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데 근데 지금 너무 북한이랑 러시아랑 중국이랑 북기가 너무 좋은 상황잖아요. 신냉전 어쩌고 어쩌고 하는 시대에 그럼 더 강한 제재가 들어오면 더 회피를 그냥 잘하게 되지 않을까. 글로 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를 약간 억압해서 키우면 아이가 닌자가 되는 것처럼. 닌자까지 돼요. 요즘에는? 옛날 영화 보면. 나 나루토? 네.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렇죠. 비밀번호에 지점토 이렇게 해서 지문 알아내서 비밀번호 뚫고. 그래요? 네. 그런 썰이 돌아요. 이게 장기적인 외교의 실패라는 얘기는 미국 민주당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란이니까요. 네. 이란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브릭스에 넘겨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란이 북한에 비해서 원래 외교적인 능력이 되게 크고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한 통제권을 자기들이 제재하다가 통째로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제재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또 그걸 쉽게 나서는 정보는 없어요. 이제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안 파워가 이란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건조지터가 말한 것과 비슷하네요. 아이를 밑듣고떡이 억압하다 보면 나가잖아요. 집을. 그렇죠. 그럼 놀아주는 사람이랑 놀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햇볕정책에 담긴 그 우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기무원과 이제 붙잡고 이제 제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금 더 자세한 질문을 못했는데 아 인터뷰는 실패했죠. 네. 인터뷰는 실패했어요. 아 그 친한 다음에 인터뷰 하실라 그랬어요? 네. 이제 자꾸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비서가 있어서 비서한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이메일 하라 이랬는데 이제 이메일을 시켰습니다. 띄우리. 정크메일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어 거기는 없더라고요. 제가 두 번 메일을 했는데 아 공화당은 걸러주고 자동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진 않고 네. 암튼 뭐야. 첫 번째는 인터뷰 실패한 얘기고요. 네. 실패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이제 네 명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이제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디펜스 포럼. 포럼 이름이 디펜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증인 네 명 다 그 모두 대북 강경파 드렸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잔 숄티라는 이름은 이제 그 북한 인권관론 아니면 이제 평화활동하면 이제 접할 수 있는 이름이긴 한데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분이어서 흥미로웠는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몰라요. 쭉 오랫동안 일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잔 숄티 대표는 우선 북한 인권의 대모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이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올라갔던 것을 아마 청취자들은 기억하실 텐데 거기에는 이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가 이제 주로 이제 대북 전단을 이제 살포를 하는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과격한 방식이다 보니까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진영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어요. 당시에. 네. 심지어 이제 태용호 국민의힘 의원마저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부 단체들이 하는 공개적 방식은 나도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까지 했어요. 우파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파주와 연천의 안보를 흔들리게 만든 장본인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꾸 그걸 쏴가지고. 그리고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은 공급 생명 범죄가 제일 심했는데 저는 최대한 선의로 봐주면 수잔 쇼티는 그걸 몰랐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박상학 대표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면서 전단을 같이 날려보냈던 사람이 이제 수잔 쇼티 대표고요. 박상학의 백 중 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풍선에 쌀 그리고 현금 그리고 정보가 담긴 USB 북한 정권 비판 전단 등을 담아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날려보냈는데요. 이는 북한 정권을 당연히 자극했고 2020년 이제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핑계거리를 하나 더 얹어주게 됐었죠. 네. 수잔 쇼티가 제공해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쇼티 대표는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예전에 비판을 해왔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될 것이다. 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북한 사람들과 남한 시민들이 친해지면 한국 시민들이 친해지면 사람들이 반미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적 사고죠. 네. 네. 사람들이 캠페인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라는 믿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쇼티 대표의 활동에 공감을 도저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있는 김에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그래요. 네. 청문회가 끝난 뒤에 잠깐 인터뷰를 요청하자 되게 흔쾌히 응해주었어요. 그래서 대화 전문은 이제 저희 웹사이트. 네. 애증의 정치클럽 웹사이트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었어요. 그런데 꽤 의외의 답변들도 있었어요. 우선 저는 이제 쇼티 대표한테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평가에 대해서 물었었는데요. 쇼티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 인권 상황은 제재가 아니라 정권이 악화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제 북한을 향한 제재는 주민이 아니라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김정은은 주민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쇼티 대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한 가지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던 부분은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북핵 문제만 과도하게 집중이 되었다. 그런 나머지 인권 문제는 계속해서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마 평화 진영의 활동자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비핵화 자체로만 압박만 하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아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여행 금지 조치와 강화된 대북 제재 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구호 활동이 매우 어려워진 점을 늘 지적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북핵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된 측면이 있기도 하죠. 이걸 이제 가장 많이 국내 정치에 의제로 내놓았던 정치 세력은 국내에서는 자유선진당. 포멀리 노은에지 자민련이었습니다. 이게 핵심 상품 중에 하나였죠. 충청도 정당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하는 움직임. 그걸로서 사실상 연장에 가깝고 나중에 흡수 통합된 한나라당의 정책을 유화시키는 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점을 발견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맞닿을 수 있는 지점이 어딜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적어도 여기에서는 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방법론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죠. 방법론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커먼 그라운드를 찾다 보면 그래도 이런 부분이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어요. 숄티 대표와 대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어요. 대화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뭡니까? 숄티 대표가 제가 그동안은 그냥 청문회에 참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한반도 평화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클럽장님이 참여하신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한반도 평화행동에 참여하면서 이제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한반도가 이렇게 그려진 티셔츠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 도중에 그걸 보면서 어, 티셔츠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제가 사실 이거는 이제 한반도 평화행동 티셔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닌장가? 네. 스파이였다. 네. 그래서 이제 살짝 공격적으로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하다가 이제 말을 끊고 이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납북자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냐 막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한테 종전선언을 한 대신 이제 포로들을 석방을 하라고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어, 그런 문제들은 이제 압박이 아니라 외교로 해결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어가서 이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생각을 물었어요. 어, 왜냐하면 여행금지 조치로 인해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이들이 북에 못 들어가고 있고 주민 인권 악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왜냐하면 숄티 여사는 워낙 북한 인권에 집중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숄티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풍선을 띄우는 이유다. 그러면서 이제 월론으로 돌아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아예 우리는 베를린 공수작전처럼 해야 된다. 그냥 쌀을 갖다가 이제 폭격을 해야 된다. 워낙 거기 식량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이제 여행금지를 풀겠다는 생각은 안 한 왜 하늘길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막 폭격을 하는 것보다 여행금지 조치 해제를 해서 인도주의 자원이 원래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그것들이 되게 경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여행금지 조치에 대해서 자신은 강한 의견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생각 안 해봤다. 밀렸구만. 이게 우파적 가치관을 말하고 우파적 해법을 말하는데도 그게 꼭 내재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이제 북한 인권 주장할 때 강경책을 자꾸 제시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두 가지 개념 불쌍하다. 그리고 매겨 살려야 되고 계도해야 한다. 이 둘이 세트로 붙어있어요. 깔아보죠. 그런 시선이 좀 우파적 대북평화정책은 이 시선을 견지해요. 그런데 막상 활동가나 유권자들도 꼭 다 그걸 동의하냐? 그럼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벨비클럽장처럼 직접 가서 만나봐야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통 좌우가 문제의식이 같을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도심의 칼부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다 동의하죠. 괜찮아라고 말하는 새끼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나 빼고 다 죽었으면 해. 라고 말하는 새끼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참여하고 있었던 한반도 평화행동 이것도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트한다. 그러니까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군대에 아들을 보낸 엄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전쟁을 바라지 않고 평화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구 엄마 정치인이 백이면 백 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까 유PD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은 누구나 안 바라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답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쇼띠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산복합체 빼고 왜냐하면 안보계약 등을 통해서 군산복합체는 전쟁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대답이 왜 흥미로웠냐면요.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동안 수장 쇼띠 대표는 미국의 방위산업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활동한다는 의심을 항상 받아왔어요. 실제로 그가 이끄는 디펜스 포럼의 이사진으로는 군산복합체 관계자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런 쇼띠 대표로부터 군산복합체를 직접 비판하는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게요. 글쎄요. 제가 정치인들을 만나본 바에 따르면 오프 더 레코드라고 알려주면 주로 자기 옆 사람을 까거든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 그걸 오프 더 레코드에서 발전시켜서 맨날 이 얘기만 해야지라고 스스로를 상품화시킨 사람으로는 조응천 의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 좀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내 직접적인 스폰서, 내 직접적인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정확히 어떤 의중이 있고 정확히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그 대답이 되게 흥미로웠다. 기본적으로 북한 엘리트를 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냉전을 유지하는 체제 상황 아래에서 우리가 냉전에서 승리해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사람은 평생의 발자취를 달라진 적이 없어요. 97년에 데리고 왔던 황장엽을 미국 의회에 세우는데 로비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황장엽을 보는 시각이 복잡했던 건 우리나라가 우우나 다나 똑같았거든요. 우에서는 저 새끼 쫓겨나서 온 새끼다. 원래 나쁜 새끼다. 좌해서도 원래 저 새끼 쫓겨나서 온 새끼다. 도움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방산업체에는 황장엽의 사상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국가를 때려잡고 시민들을 구출하자. 같은 서사를 완성시켜줬거든요. 미국 정치로 와요금. 어쨌든 좀 더 순진한 얘기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은 한반도 평화 행동 자체에 대한 경계를 보이면서도 우리의 활동을 존중한다고 표현한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였었는데요. 이 대답이 나왔을 때는 한반도 평화 행동의 목표 역시 북한 내 인도주의적 활동의 원활한 진행임을 알게 된 후 했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이라는 것은 그동안 대북 강경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 왔잖아요. 맞아요. 반면 대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대북 온건파는 북한 정권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언급을 자제해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목소리가 더 안 들려요. 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상황 개선 이것은 강경파나 온건파나 동일하게 지향하는 목표잖아요. 물론 방법이나 우선순위 등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강경파가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길에도 온건파가 대화 협력을 추진하는 길에도 이 목표는 동일하게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대화가 평행성만 달릴 줄 알았었는데 서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가 온건파의 해결 방안에도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잔 숄티 대표를 만났는데 그 다음날 학술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한반도 평화행동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였는데 여기에 건물 밖에 혼자서 봉고차를 가지고 테이블을 셋업해가지고 한반도 평화행동을 반대하러 온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헨리 송이라는 원코리아 네트워크 디렉터였는데요. 원코리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굉장히 큰 보수단체들과도 그동안 협력을 해왔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할 때 평화협정을 비판하는 광고를 뉴욕 타임스쿠어 전광판에다가 냈었어요. 이 광고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 밑에 인공기를 깔아놔요. 어떤 멘탈의 링겐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 이제 가짜 평화 구상이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 와. 길을 걷다가 그 구두를 막 이만큼 주워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마침 서 있길래 다가가서 이제 반대하는 이유를. 마침 서 있었어 또. 네. 물었어요. 포켓몬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이제 왜 한반도 평화법안에 반대합니까.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내가 뭐 시키면 진화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바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한반도 평화법안은 대한민국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과 미국만 이제 하게 되고 이제 대한민국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이 이제 우려되는 지점 첫 번째였고. 두 번째에는 결국 평화협정은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 우려가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재상정할 때 이 조항을 추가했어요. 아예. 이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이나 해외 미군 주둔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를 이제 조항을 추가를 아예 해서 다시 재상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대화를 나누는 헨리 송 디렉터는 자기는 뭐 그 조항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결국 이거는 주한민국 철수를 위한 법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쪽이 조금 더 군산복합체의 생각에 가깝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 그 리얼 피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평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지지한다. 리얼 대박 좋아해요. 찐피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법안이 정말 좋은 법안이었다면 지난 회기에 왜 폐기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 한반도 평화법안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지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러면서 이제 2000년 정상회담 상황을 설명을 해줬어요. 오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2000년 정상회담 때 그게 있었잖아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는 이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설명해줬더니 되게 이제 흥미롭게 듣더라고요. 행리송 대표가. 아 그 디렉터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답하는 게 이제 김정일은 아마 그 당시 이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아 그런 면에서 아마 되게 김정일은 김정은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기민하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그가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소통을 할 수 있었고. 그때 되게 아 이 사람이 얘기를 듣는구나 이런 태도는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굳이 한반도 평화행동 앞에서 이렇게 시일을 하는 이유가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얘기를 하고 싶다. 자기도 반대쪽에 있는 사람과 결국 소통을 하려고 나왔다. 뭐 이렇게 본인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온건판에 이제 북한 정권의 악마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잖아요. 상대방과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 전에 악마화부터 먼저 한다면 결국 상대를 굴복시키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 그리고 상대 편을 섣불리 나누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공통분모를 확인하는 작업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조금이라도 서로의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대화들을 통해서 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철학이 이제 단순히 이제 남한과 북한 아니면 북한과 미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온건파와 강경파와의 대화에도 조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지금 70년 이상 지속되어 왔는데 이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한 해법을 두고 첨예하게 나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끝낼 방법도 그리고 이를 두고 발생할 갈등도 결국 서로를 악마화하지 않고 존중하는 대화에서부터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중의를 담고 있죠. 민주당 개정당의 늘 고민은 그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때 우리는 널 해치지 않아를 어떻게 전달하고 합의를 얻어내는가. 한나라 단계 정당의 고민은 늘 그겁니다. 우리는 널 해칠 거야 라는 인상을 어떻게 심어주지? 근데 우리는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 시민들에게 우리 정권이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네. 그게 포용적인 사고와 정책 위반이 힘든 이유입니다. 포용적인 정책을 위반하자고 해서 폭력적인 방식을 쓰는 정권은 유사일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좌가 우가 되고 우가 좌가 되는 이상한 변절을 경험하는 이유거든요. 하다 말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공고히 하려고 하는 방식. 근데 그럴 거면 대화하자는 정책을 날치기 하거나 대통령용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정책이니까. 네. 그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주 해증의 정치클럽을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허리가 좀 아픈데 어떻게 개편을 할지 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증의 정치클럽이 어떻게 해야 내 허리를 덜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척추의 헷값을. 시간의 문제인가요? 해증클럽 곧 다시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에 트랑스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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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